퀸이 자나? 아 얘 주워한다 다음 턴 되면은 건물들이 지어지기 때문에 조금 버티면 조금만 버티면 자꾸 기병대 같은 거 만들기 싫은데 시신이, 여전히 다시 식량이 차니까 조금만 버티면 됩니다 에헤이, 주변이 전부 그냥 사도라이들이네 마케도니아가 얘네구나 마케도니아 망했는데, 어? 마케도니아 망했는데, 어? 아 마케도니아 망했, 어? 뭐야? 마케도니아 제가 죽였거든요 내가 어디 가갖고 땅만 들어 사네 섬에 들어갔나 야야 그만와 이 새끼들아 어허 당신의 가신들 중 하나가 그의 토지가 황무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확은 이미 망했고 농부들은 아무런 조치 없이 내년에도 같은 일을 방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땅을 비옥하게 만든다 좋아요 이제 기근 끝났어요 기근 끝났고 이 근처에 있는 애들 중에 여기 지금 내려오고 있거든 날 지금 깔라고 내려오는 것 같은데 안되지 군대 부샤바리지 헤드샛 음 어 독이 안풀렸어? 다시 한번 한번 더 풀어볼까 아주 그냥 사라리 초록색이 될 때까지 독을 풀어 그렇지 뭐랬지 걸레뎀 걸레뎀샛 아 더럽게 안차네 그 어 좋아요 식량 7 좋다 이거 식량 70 올라가면 나한테 이득이지 얘네는 왜 바닥에 저렇게 이쑤시기가 저렇게 많죠? 뭐죠? 뭐하는 거예요? 쟤네 뭐하니? 황무지 향상된 토지는 다음에 막대한 수확을 안겨주었고 농부들은 그에 대해 걱정하자 빠른 대체에 창양했습니다 좋구요 저기 거주주 파괴 공작을 시도했습니다 어잉? 여기다가 파괴 공작을 시도했다고? 어허 미친놈들이 이 미친놈이 여기다 항만만 들면은 돈 많이 벌텐데 항만만 어 이게 있네 쓰읍 이게 있으면은 아 아 아 아 아 아 모든 상업으로부터 얻는 부우 10% 이게 낫겠다 이거하고 그 다음에 항만지 네 모드 같은 거 없어도 굉장히 할만한데요 재밌는데 아 아 암살을 못하네 죽여버렸어야 되는데 좋구요 민병대에서 돈 모아서 다시 병영 올리고 다음 턴에 16 턴 뒤에 왕국 병영 만들면 붉은망도 스파르타가 나오죠 붉은망도 스파르타로 애들 다 찍고 다녀야 애들 에헤이 뭐야 갈리노스 무슨 미친듯이 진급해 그대는 나도 진급해 나 경기 주최자인데 넌 뭐니 얘 뭐죠 혼인 혼인하네 혼인 혼인하는 게 음모야 미친 그 더러운 그 암살자 계속 보낼래 뭐야 돈이 왜 이러죠 내가 뭐 했다고 대장 죽는 거 아니야 얘네는 바닥에다 저렇게 뿔 이쑤시개 박는 거 왜 박는 거지 저렇게 하면 에너지가 차나 해군을 창설하라 펠라 해군 창설하면 2500원 준다고 그래 그러면 공짜로 하나 만들지 뭐 스콜피온 3단겔리선 농노 툭척병 무시무시한 정황력을 가진 입에는 병사들은 적을 멈추게 합니다 슬링으로 던지는구나 와 함선 체력 좋으셨다 이거 뭐 이렇게 함선 체력이 높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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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없애버릴까 그냥 이거 아예 없애버릴까 그냥 톡 타고 아 뭐야 어 너 갑자기 왜 그래 너가 레벨이 몇인데 지금 실패를 해 레벨이 9야 9 니가 인마 지금 어 10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나이 왜 이렇게 많아요 아레오스 좀 있으면 죽겠다 아이씨 아이씨 그지같네 아 죽겠는데 아 죽겠는데 어허 이런 미친놈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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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오네 풀푸데바를 먹으라고? 500원밖에 안주는데? 이런 미친놈이 이런 미친놈이 심이 미친것이 아닌가 와 얜 뭐죠? 얘 레벨 나랑 거의 비슷한데? 야 너 죽어봐봐 일로와봐봐 너 죽어지니? 아 죽진 않네 죽어졌으면 꿀인데 와 그렇지 레벨 10샷 와 우물의 독타기 사상자 6% 뒤졌다 이거 대 신기전 좋은데? 아 독풀어서 죽여야지 하하 이거를 어떻게 나가서 머리를 딸까 말까 얘 내려가면서 어디 들렸다가 다 죽이고 갈라나? 완벽하게 죽여 완벽하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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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넌 우리 집안과 혼인을 했기 때문에 뛰어놔도 돼 와 뭐 다 열려있냐 야 뭐야 적 부대 4기 마이너스 10이고 좋지 얘를 키워서 얘를 키워서 아폴로니아 들어가야 되겠다 그쵸? 얘를 키워서 아폴로니아를 들어가서 먹는게 차라리 양쪽으로 막는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우리 집안사람이 아니라가지고 왜이렇게 빙글빙글 돌아 아 꽉 찼구나 와 조졌네 좋구요 공장 공장단지 이거 로마꺼 아니에요 지금 이상한 그지 같은데 로마 여깄죠 로마가 서쪽 정벌하고 있을때란 동족을 먹는거지 아니에요 레전드리난이도 아닙니다 개 핫발이 그지 기초 기초반이에요 님들 어 여기 여기서 고급반 찾으면 안돼요 고급영어 선생님 찾으면 안돼 핫발이 그지반이야 또 열받게 하네 이거 아니 이상기 왜이렇게 많이 생겨 뭔가 이상하다 대장 짱 세네 머리 따자 요런 대장은 머리를 따야지만 헤드샷 이거지 얘 금방 왔네 첩자 들어 오려면 들어와 근데 내가 내가 지금 까면 어떻게되지 내가 지금 까면 어떻게되지 내가 지금 까면 어떻게되 그냥 자살이네 죽어봐 그러면 죽어 헤드샷 역시 장군이 죽었을때 까는게 짱이다 아 좋아요 완벽한 승리 이거지 얘가 불안하다 얘가 우리 대장 죽이지 않을까 걔 무섭다 아쉬운이어도 이겼잖아 또 오네 아 지그지그 되게 미치는데 잠깐만 스파르타 호플리 아테네 열망했어요 아 근데 적이 너무 많아 근처에 전부 적이야 이 위에 뭐 뭐 빼고 올라갈 수가 없어 하이 뭐야 뭐야 이거 죽여 그냥 찔러 이거 또 기어 나가서 또 죽여야되겠다 그니까 왜 왔지 아 아 좋구요 자 군사 정통 아이고 우선 이거부터 공공질서 4 모험으로부터 5 학살 4 학살 30% 잠깐만 얘 몇프로인지 한번 보자 얘로 얘를 학살했을때 36% 그러면 너가 얘를 죽였을때 34%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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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살자가 낫지 않겠나 아 자살해 자살 이번엔 너가 뭐를 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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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얘 하나 야 너 어디가냐 어딜 도망가 오딜 어딜 도망가 허벅지 뚫어버리지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 개꿀이야 거쳐 웃는 정도 투사 그렇게 쓰는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쓰는 거야? 어 얘네 뭐 이상한 애들 태어난다 너도 우리랑 결혼할래? 이 이벤트는 약한 무리에게서 영향력이 얻듯이 일어납니다 아 부대 경험치를 올려야 된다고? 그냥 다 결혼시키고 다 애 낳고 그렇게 하면 되지 뭐 뭐라고? 어이? 아이고어어 짜짜짜짜짜짜짜짜짜 봐바 지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본사훈련 시키고 내려가서 머리 따야겠다 이거 자꾸 귀찮게 해서 꺼져 아 그래야 정치력이 올라가 아 얘네가 정치력이 올라가는구나 그래서 그러면은 얘를 입양해 어 그래도 내려가네 내리나 뭐야 이거 에헤이 내일이나 내일모레 저기 갔다와야 되겠다 치과 갔다와야 되겠다 아 사랑니 빼야지 이빨아파서 못살야겠네 사랑니가 누워서 나는 매복사랑니라가지고 뭐야 얘네 없네 아무도 죽여요 죽이는 말 먹으러 가자 그냥 지금이다 가자 가자 자 요거 다음 턴에 요거 올리고 사랑니나 여기 사랑니를 뽀개고서 빼야되가지고 사랑니를 뽀개고서 빼야되가지고 사랑니를 뽀개고서 빼야되가지고 어 아아 돌아왔네 아 돌아오면 안되네 이건 전복이 되니 일로와봐 죽여 이거 여기다 뭘 지을까 광장 부 문화 집결지 광장 광장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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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 매복사랑니 있는데 저기가 지금 피가 나요 잇몸 안에서 지금 이빨이 앞쪽 미는 누워서 앞쪽 이빨을 밀고 있는데 아무래도 잇몸이 들린 것 같아 내일이나 병원 가가지고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여기 올려야 되겠다 아 이거 돈 미친 얘네가 좀 그만 오면 얘네 한번 저거 해볼까? 야 그만 싸울래? 틸리스나 아니 오드리스 왕국하고만 좀 그만 싸워도 그만 싸우자 싸우지 말자 우리 집 앞에 큰 병원 하나 있어서 거기 가면 되긴 되는데 아 또 그지 같은 거 하나 오네 아 뭐야 이거 죽이러 간다 뿅뿅 헤드샷 헤드샷 와 얘는 거의 죽어가네 이동범이 거의 우리 대륙 내에서는 갑이지 않나 아 어 자 잠깐임만요 전화 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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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성공!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1분만 30초만 예뻐 예뻐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뻐 예뻐 네가 뭔데 너 예뻐 예뻐 스파이나 그런 거 더 고용하면 안 되냐고? 안 구해져요. 구해졌으면 내가 했지. 안 구해져서 못해. 왜? 뭐가 위험해? 뭐 악명이 점점 높아져 왜이래요 또. 나우시카 여사제가 불하에 불하에서 도착했습니다. 신탁의 주사위가 우리 백성들 큰 복을 얻으리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어 진짜? 오늘 소를 제물로 바친다. 미친 거지같은 것들이 앞뒤 좌우에서 계속 오니까 정신이 없네. 뭐야 이거 고유 관리는 이거. 이리와. 머리 대. 왜? 죽을라고 왜 이렇게 까불어요 할버가. 아 게임클링 감사합니다. 지밤님 감사합니다. 죽여. 어세신 크리드야 그냥. 이거지. 넌 혹시 레벨이 더 올라갈. 아 레벨 10이 끝이네. 아 드디어 이곳이 거의 완벽체가 다 돼가는데. 완전체가 돼가는데. 왼쪽에 저 아폴로니아를 해서 속주를 통일을 시켜야지. 좀 덜 까불 것 같은데. 너무 까부네. 와 아주 대. 개 거대한. 거대한 놈들 온다 야. 저거 봐봐. 아가톤. 아가톤 머리.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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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갈 수 있나. 와 여기까지 가지네. 크으. 대단해 진짜. 대단해 대단해. 대단해. 예. 여기서 나왔을 때. 그치. 독 타고. 에드샷. 독 타고. 부대 모집 좀 하자. 이거는 막. 이거는 막죠. 음. 음. 복군단의 위용을 지금 보여주고 싶은데. 한 다섯 턴만 기다리면은 스파르타 붉은망도. 애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 음. 조금 기다리는게 어떠할까. 얘. 설마 너 내려가는거 아니지. 이게 갑자기 왜 휙 돌렸냐. 불안하게. 야. 뭐지. 잠깐만. 얘 어디로 갈라는거지. 얘 어디로 갈라는지 좀 알아내겠습니다. 뭐. 아폴로니야 뭐. 지금 어차피 여기 올레들 없는데. 가하고 조질까 이거. 어. 갖고 뜯을까. 야. 야 뺏자. 빠르게. 설마 오겠어.